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2019학년도 김동욱의 연간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선생님의 1년 동안의 메가스터디 동영상에 올라갈 강좌들을 대략적으로 크게 일단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강좌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입문 강좌이죠.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 제목이 조금 낯간지러울 수도 있는데 입문 강좌입니다. 구체적으로 수능 국어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여기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김동욱의 클라스라는 강좌가 있는데 학생들이 좀 질문을 해요. 인강하시면 현강 그대로 올리실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은 메가스터디 인강을 새로 시작하게 되면서 이런 다짐을 했어요. 현강을 그대로 인강에 올리겠다. 그렇죠? 현강을 그대로 인강에 올리겠다. 그래서 그 현강 강좌를 네 단계로 나누어서 하나하나씩 정리할 생각입니다. 현장 강의는 1년에 38주 진행돼요. 38주 진행되고 한 주에 2시간 반 정도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에 2강씩 정도가 올라가겠죠. 1, 취, 월, 장. 말 그대로 현장 강의도 난이도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그대로니까 본질, 체화, 심화, 실전 파이널. 잘 안 보시겠지만 이해되죠? 본질, 체화, 심화, 실전 파이널. 이런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일치, 월, 장이고요. 이 네 단계로 나눈 것은 현장의 스텝하고 거의 똑같은 단계로 나누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1클래스까지는 언제냐면 3월달 모의고사까지. 그 다음에 취 클래스는 6평 직전까지. 아, 6평까지. 그 다음에 월 클래스는 6평 이후로부터 파이널 직전까지. 8월 중순쯤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장 클래스는 파이널. 말 그대로 수능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현장 강의는 1년에 7주 휴강합니다. 중간고사 3주, 기말고사 4주. 이 때는 현장 강의가 없을 거고 그때 선생님은 여러 가지 다른 강좌들을 스튜디오로 찍어서 올릴 생각입니다. 100% 현장 강의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본바탕 미니 모의고사라는 게 있는데 본바탕 미니 모의고사는 현장 학생들의 숙제장에 나가는 모의고사예요. 말 그대로 본바탕 미니 모의고사.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바탕 모의고사였다고. 그러니까 올해 나온 바탕이 아니라 관연도에 나왔던 바탕 모의고사를 25문제 정도씩 그러니까 화장문의 한 대여섯 문제 그 다음 비문학 두 지문 그 다음 문학 두 지문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25문제를 한 4, 50분 정도에 4, 50분, 50분 정도겠네요. 실제로 실전처럼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조교생들이 막 질문을 받는데요. 현장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인강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거는 선생님이 매주 이 미니 모의고사를 해설해서 촬영할 생각입니다. 해설 강의를 촬영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현장과 이것과 스텝을 똑같이 맞추어서 전개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스튜디오 강의입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 날 찍을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동욱의 기출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수능 공부는 뭘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무조건 기출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기출을 잘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출을 읽어야 된다고만 얘기하고 여러분한테 툭 맡겨두니까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출을 한번 볼 때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데 대강 여러 번 본다고 해서 기출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서 올해는 확실히 기출을 샘하고 같이 풀도록 해봅시다. 무슨 얘기냐? 현장에서도 기출을 매주 한 해씩 역순으로 숙제를 나갈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기출, 그렇죠? 여러분 충분히 다운받아서 기출 문제 분석할 수 있잖아요. 기출을 모아둔 책도 많고. 그러니까 샘하고 같은 스텝으로 1주 차면 2018학년도 수능, 2주 차면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3주 차는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이렇게 해서 역순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샘 생각에는 한 30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샘하고 같이 같은 스텝으로 기출을 풀어봅시다. 선생님이 매주 이 기출 강좌를 한 묶음씩 올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주에 예를 들어 1주 차 같으면 2018학년도 수능 기출을 풀고 여러분이 분석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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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읽어내야 된다고 강의하는 그런 스텝으로 매주 이 일치월장 클래스하고 같이 같이 함께 이 두 가지가 묶음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잘 따라오면 기본적인 국어 공부의 틀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말 그대로 일치월장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강화 클라스인데요. 강화 클라스. 말 그대로 여기에서와 겹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과 전혀 겹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파트들 그런 파트들을 독립적으로 떼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그런 강화 클라스입니다. 역시 이것도 다 스튜디오 강의일 거예요. 이것이 핵심 현장 강의입니다. 문법, 화법, 경제, 과학, 기술, 인문, 철학, 수능 특강문학, 고전시가 이렇게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가서 차차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넘어갑시다. 일단 첫 번째 인문 강좌,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 자, 9강밖에 안 되는 강좌입니다. 네, 이미 선생님이 촬영하고 있고 1월, 11월 말 정도면 완강돼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강좌가 가장 핵심적인 강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요. 이렇게. 어떻게 묻냐면 선생님, 국어 공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묻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답들이 담겨있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일치월장을 듣든 강화 클러스를 듣든 간에 가장 먼저 이 강의를 들으셔야 여러분하고 샘하고 코드가 맞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보면 수능 국어는 어떤 과목인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기출을 기출하는데 기출은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EBS는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국어 공부를 할 때 내 태도는 어때야 될 것인가? 그 다음 국어 공부하는 시간은 언제가 가장 좋은가? 등등 아주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화법 장문, 문법 고전시각 각각의 장르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고 있는 엑키스 강좌입니다. 실제로. 시작을 정확하게 해야 그 다음에 계단을 정확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강좌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습득하면 충분히 그 다음 단계를 잘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받침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 높이 탑을 쌓을 수 있잖아요. 그 받침 강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현장 강의 클라스입니다. 김동욱의 클라스라고 얘기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한꺼번에 놓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선생님이 좀 크게 크게 설명할게요. 기간부터 3월 초까지입니다. 말 그대로 3월 모의고사 직전까지. 여기에는 본바탕 미니 모의고사도 있고요. 기출도 같이 함께 나갈 텐데 함께 같은 스텝으로 나갈 텐데 바탕 모의고사 올해 바탕 모의고사니까 2019학년도 대비 바탕 모의고사를 현장에서 3월달 모의고사 측이 바로 직전주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인강에서도 이걸 오픈하고 현장의 해설 강의를 그대로 찍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1클래스에는 말 그대로 본질, 독서인문, 문학인문, 문법개념. 문법개념은 본질과 체와 일취까지 해서 문법개념은 끝날 거예요. 어쨌든 문법개념이 쭉 연결되어서 나갈 거고 선생님의 2시간 반 수업 중에는 아마 비문학이 한 50%, 문학이 한 35%, 문법이 15%. 주로 그렇게 전개돼요. 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전개되고요. 취클래스, 취클래스는 말 그대로 채화죠.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여기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제재로 그리고 좀 더 여기 나온 제재들은 많이 낯선 제재들이에요. 물론 기출 지문들 많겠지만 주로 낯선 제재들일 겁니다. 첨보른 지문들 이런 지문들을 가지고 독해훈련, 분석훈련을 할 겁니다. 문학, 비문학을 따져서. 그다음에 취클래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평가원 직전까지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인강에서도 6평 직전에 바탕 모의고사를 올해 2회, 그러니까 2019학년도에 2회 실시합니다. 2회 실시하고 그곳을 그대로 올릴 생각입니다. 그다음 월클래스 심화죠. 심화. 독서심화, 문학심화. 여기에는 좀 까다로워요. 여기에서 잘 따라온 학생들이 이거 들을 수 있어요. 실제로. 수능 수준보다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심화죠. 여기에는 본바탕 미니 모의고사도 네 번째로 함께 들어가고 여기에 나오는 제시문 드라마, 리트, 피트 이런 수준들의 지문들이 나갈 겁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이 단계를 잘 따라오시면 심화 단계를 정확하게 거칠 수 있고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거의 활용점정이에요. 여기까지를 잘 따라와서 이걸 소화해내면 현장생도 그렇지만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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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에 별로 문제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전 파이널이죠. 올해 그러니까 2018학년도 수능을 대비해서는 현장에서 실전 파이널을 매주 봤어요. 매주 봤는데 너무 매주 보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장클래스는 9평 직전 2주 전부터 파이널이 시작되는데요. 이때는 매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12주인데 12주 중에 7주를 모의고사를 봅니다. 7주를 그리고 나머지 5주 사이사이 모의고사 사이사이의 5주는 난이도 있는 독서, 문학, 지문, 그 다음에 문법 파이널 이런 것들로 나머지 5주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최종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현장의 강의의 강좌 구성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렇게 전개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강화 클래스의 설명인데요. 문법 문법은 현장 강의에서 하는데 아마 교재 구성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같아도 그러니까 문제나 이런 건 좀 다를 건데 흐르는 교재 구성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문법 따로 정리할 수 없어요? 혹은 문법을 빨리 먼저 정리하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의 니즈 때문에 12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15강 내외로 테마별로 하나씩 하나씩 문법 개념을 다루는 그런 강좌를 구상합니다. 그 다음 화작도 그렇죠. 의외로 화작을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 화작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화작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짧게 찍을 겁니다. 한 4강 내외로 정확하게 화작에 대한 스트레스 화작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라는 얘기로 한 4강 정도를 찍을 겁니다. 2월 초에 화작에 대한 정리 시작하죠. 그 다음에 비문학 강화 클래스인데 경제 질문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 많죠. 요즘엔 경제 선택자도 문과에 들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만 나오면 경제 그래프만 나오면 막 머리를 쥐어쌓는 그런 학생들 많은데 이것도 많이 풀어보면 돼요. 그래프들 나와 있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한 20 지문 30 지문 정도 풀어보면 경제 지문 아주 익숙해져요. 낯설어진 게 아니라 익숙해진다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제재 무겁죠. 심지어 입과 학생들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샘 보기엔 과학기술 제재에 일른 흐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제재를 집중적으로 물론 모든 지문을 다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양은 많이 내주고 그 다음에 설명할 파트만 설명하는 그런 강좌로 컴팩트하게 5강, 6강 정도 구성 중입니다. 그 다음에 3, 5, 7 홀수달에 나오겠군요. 그 다음 입문 철학 강좌, 입문 철학 파트. 입과 학생은 특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칸트 그럼 7을 떨고 하는 그런 학생들 많은데 입문 철학 파트 7월에 개강할 텐데요. 이것도 실제로 우리 얘기예요. 입문 철학 다 인간 얘기잖아. 우리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좀 친숙하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모두 다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 문학 클래스인데요. EBS 수능 특강 문학. 선생님이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EBS는 문학만 봐도 돼 라고 얘기하는데 문학만 봐도 돼 하고 그냥 자료만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EBS 수능 특강 문학을 수능 특강 파트에 있는 문학 작품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문학을 그냥 말로 던지는 게 아니라 스튜디오 이때는 4월 중순이니까 현장이 휴강에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8강에서 10강 정도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또 중간고사 기간이고 중간고사 기간에 수능 특강이 또 시험 범위잖아. 그래서 이때 수능 특강 문학을 적절하게 정리하는 수업을 할게요. 자 그 다음 고전시가 파트. 고전시가 이건 참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참 애매모호한 과목인데 그래도 6월 말 이건 기말고사 휴강 기간이죠. 8강 정도에 그에 나왔던 EBS의 교재에 나왔던 고전시가들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꼭 출제될 만한 고전시가들만 엄선해서 그렇게 고전시가를 깔끔하게 끝내는 그런 강좌로 구성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김동욱의 문학 강화 클래스였죠. 여기까지가 올해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에서 강의할 강좌의 모든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김동욱 수강생 전용 사이트 자료실 사이트를 만들어서 현장 그렇죠 현강 저기 일치월장 클래스의 스텝에 맞게 오늘 일치월장 클래스에서 현장에서 이걸 배웠다면 A라는 걸 배웠다면 A와 연관된 자료들 A와 연관된 연습 자료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업데이트할 생각입니다. 이름은 연필통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연습하면 필 반드시 통한다. 그래서 연필통이라는 그런 숙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구상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생님 강좌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강좌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예습입니다. 예습하지 않으면 특히 선생님 강좌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머리 싸매고 고민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과 수업을 해야 선생님 수업이 의미가 있지 그냥 여러분들이 예습도 안 한 상태에서 저거 들어야 돼 라고 해서 들으면 선생님 도구 원치 않아요. 그렇죠? 전혀 도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예습하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훨씬 더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노력을 여러분들의 꿈에 대한 열정을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샘도 선생님의 노력으로 선생님의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실현된다는 걸 샘도 보여드릴게요. 1년 동안 샘하고 같이 열심히 국어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